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니스에 사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바닷가를 보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저만 믿고 한국에서 온 아내에게 무척 미안하게도 이런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제 아내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 속이 상했죠. 지금이라도 제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아담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거슬러 약 10년 전 한국 수묵화를 보고 한눈에 반해 버리게 되었답니다. 하얀 종이와 검은 붓 두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매료시키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곧장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프랑스 그림은 배경도 있어야 하고 여러 색깔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 한국의 수묵화는 단 검은색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수묵화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 한 여성이 다가와 유창한 불호로 말을 걸어오더군요. 전 당연히 프랑스 사람인 줄 봤더니 한국 여자였습니다. 다나한 매력의 수묵화와 닮은 듯한 하얀 피부와 검은색 긴머리가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수묵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지만 저는 그녀의 얼굴에 반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묵화를 닮은 여성의 이름은 박세라였죠. 세라 씨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여기저기를 함께 다녀주며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도와주었습니다. 저희 사랑은 점차 깊어졌고 어느덧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생이 결혼한다고 혼전 임신까지 했다며 집안이 뒤집어치게 생겼으니 빨리 프랑스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저는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세라 씨에게 이별을 말하고 일주일 뒤 프랑스의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직 프로포즈도 못했고 세라 씨도 한국을 떠나려면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텐데 제 욕심에 그녀를 힘들게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혼자 떠났죠. 하지만 프랑스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세라 씨였습니다. 저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떠나보낼 수 없었고 프랑스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채 후회하긴 싫었다며 저보다 먼저 더 프랑스로 떠나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서로를 생각하는 진심을 확인하고 공항에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세라 씨와 함께 프랑스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셔 했죠. 꽤나 보수적이셔서 같은 유럽 사람이 아닌 동양 사람이 자신, 집안, 식구가 되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셨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결국 부모님은 제 강경한 태도에 인해 허락해 주시고 성당에서 결혼식까지 올렸답니다. 앞으로 서로 행복하게 살 날만 기대하고 있었지만 제 큰 착각이었죠. 그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가 되셨는데요. 프랑스 미술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고 있던 제가 출근을 하고 나면 아내가 혼자 심심할까 봐 어머니가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럼 아내를 데리러 어머니 집에 갔고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집으로 향했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어른들과 함께 있어서 긴장하고 불어를 오래 쓰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에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수업이 빨리 끝나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어머니 집을 갔는데 펼쳐진 기가 막힌 광경에 충격을 금치 못했죠.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아내만 집에 홀로 남아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하며 집으로 들어갔고 저와 눈이 마주친 아내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어머니가 들어왔고 전 어머니에게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미용실을 가야 하는데 저녁에 다같이 먹을 밥을 차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잠깐 부탁치고 너무도 익숙했던 아내의 행동에 제가 더 추궁하자 어머니는 그때서야 자신이 불러서 집안일을 시켰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머니의 그 태도가 너무 뻔뻔하고 당당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아내를 데리고 집을 나왔죠. 어머니에게 수십 번 연락이 오고 동생 레오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전 무시했습니다. 동생도 괘씸했죠. 자신도 결혼했고 아내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얼굴 한 번 들이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저만 바라보고 온 아내에게 이런 푸대접을 하는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어머니의 태도에 너무도 화가 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연락을 끊고 산 지 5년째 갑자기 동생 레오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받지 않자 문자로 남겼고 어머니가 아프니 제발 집에 와달라는 것이었죠. 오랜만에 연락의 거짓말은 아니겠거니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간암에 걸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내 세라 씨도 함께 듣고 어서 어머니께 가자고 했습니다. 상태는 꽤 심각했죠. 얼굴이 새까맣게 변한 어머니는 숨쉬기조차 힘들어하셨죠. 어머니 상태에 관해서 물으니 지금 간이식밖에 답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세라 씨는 가족분들 중에 없냐고 물으니 동생 레오가 기겁하며 수술받기 무서워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는데요. 레오의 아내 레아도 그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저보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부모님도 안 보고 살았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말을 했죠. 저는 아무리 미워도 어머니인데 동생 부부의 나물라식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답니다. 세라 씨는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더니 함께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제 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작아 간 이식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으나 간을 떼어주고 난 후에 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저는 누군가에게 간을 주면 제가 도리어 위험해질 수 있다더군요. 그런 뒤 아내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아내 세라 씨는 혹시 몰라서 함께 받은 게 이렇게 도움이 됐다면서 다행이다고 웃었지만 저는 마음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어머니에게 간을 주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싶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남인데 이런 걸 부탁해도 되는 건가 싶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세라 씨는 제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수술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은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것이었죠. 솔직히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한국으로 가자고 했답니다. 제가 아내 보고 남에게 어떻게 자신 신제 일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냐고 물으니 제 어머니이니 본인 어머니와 똑같은 어머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한 가족이라면서요. 결혼한 순간 자신은 또 한 분의 어머니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와 반면에 동생 부부는 저희와 연락이 된 이후부터 집에도 오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동생 부부와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세라 씨 부모님이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고 오랜만에 만난 딸이 수술대에 오른다고 하니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시더군요. 너무도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세라 씨 부모님이 먼저 알아보신 병원으로 향했고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신 덕분에 늦게 도착했지만 빠르게 입원하고 수술할 수 있었죠. 6시간 뒤 땀을 뻘뻘 흘리며 나온 의사는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데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는데 수술은 무척 잘 됐고 간을 주신 아내분도 잘 회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나이 60대 초반 정도 되시니 수술 후가 무척 중요하다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간을 준 아내는 2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지만 곧바로 어머니 간병을 시작했는데요. 조금 더 쉬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내 세라 씨는 혼자 있는 어머니가 걱정된다면서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시작했고 한 달 정도 입원한 뒤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세라 씨의 간호 덕분인지 어머니의 건강은 점차 좋아졌죠. 때에 맞춰 꼭 먹어야 하는 면역 억제제를 챙겨주었고 식단은 건강식으로 한 끼마다 정성스레 요리했답니다. 검진 일정에 맞춰 장시간 비행도 세라 씨는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해주었는데요. 그동안 어머니는 점차 세라 씨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간암 수술 받고 난 후 5년 세라 씨의 병간호 덕분에 어머니는 간암 완치 판정까지 받으셨답니다. 하지만 워낙 큰 수술이었다 보니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 나은 게 아니더군요. 어머니는 점차 기력이 세약해지셨고 면역력이 무척이나 떨어지셨답니다. 세라 씨가 함께 소식하고 자주 운동하며 건강을 챙겼지만 어머니에게 당뇨병이 찾아와버렸고 합병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그렇게 아내 세라 씨의 10년 병수발도 끝났답니다. 그런 뒤 장례식장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변호사와 함께 그간 얼굴 한 번 보이지 않던 동생 부부가 등장했죠. 어머니가 동생 아내에게 금고 열쇠를 남기셨다면서요. 그리고 그간 옆을 지켰던 세라 씨에겐 종이 한 장을 남기셨다면서 며느리 두 분 모두 받으셨다는 사인을 받아야 한다며 변호사가 말했죠. 동생 부부는 아주 신이 났더군요. 어머니가 그간 모았던 재산이 꽤 많았었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도 있기 때문이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어머니 재산만 쏙 빼가려는 괘씸해 보였지만 아내 세라 씨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니 화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펼쳐봤는데 세라 씨가 이 서류가 잘못된 것 같다며 변호사에게 확인해달라고 했죠. 변호사는 틀림없이 세라 씨에게 남긴 것이라면서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도 남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라 씨 앞으로 남겨진 건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셨던 3층짜리 대저택과 주변 땅문서였죠. 그리고 거기 상속자 이름에 세라 씨 이름이 적혀져 있던 것입니다. 동생 부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당장 집으로 가 금고를 열어보겠다며 뛰쳐나갔는데요. 변호사는 금고 안엔 아무것도 없다면서 저 두 사람에게 남긴 건 단 한 푼도 없다고 했죠. 자꾸 자신 탓만 갔다며 자책하던 세라 씨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며 선물을 두고 떠나신 어머니. 그리고 못난 어머니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며 간도 떼어주고 끝까지 옆에 있어준 세라 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